라잔 수렵등 이네 라잔 수렵등 아 맞아 이거 애송이 게스트지 어 이딴 거 필요 없지 오 라잔과 도라미 게스트잖아 아직 80레벨 밖에 안 돼서 애송이야 80이었나 70이었나 80일 거야 아마 80 라잔 봤다 난 봤다 이상한 거 봤다 오 이상한 거 봤자 네 채봉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잠깐만 고통이야 고통이 고통 고통 나를 제외하고 죄다 건네스야 어찌하이요 하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러시 네 러시 이럴 수 없는 거야 어마야 제봉 형님 5개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도라미 가 가라 아 세상에 잠깐만 천천히 하지 않으련 하타 빵님 별표성 여기 고맙습니다 고맙소 고마우니까 잘 싹 하하 이분 튕겼구만 인터넷 전체가 튕긴 것 같아 이분 내론시 돌아와 내론시가 없으면 아 아 차아 그렇지 차아 콕 넣고 때리고 활용 날개 누구한테 나옵니까 활용 날개는 리오레우스입니다 리오레우스 리오레우스 그 친구 마팍을 사정없이 부숴버리면 날개를 줍니다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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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아 아 2인팟이네요 네 어쩌다보니까 2인팟이 됐어요 원래 3인팟이였는데 한 명이 튕겨버렸어 그럴 수 있지 투하 호 아 이거 왜 이렇게 못막지나 아 고통 라잔이 한 3배정도 더 커졌더라면 얼마나 좋아 별로 안좋네 끔찍하네 아프겠다 되게 아프겠다 레이저핌 호 호 쟤는 언제 나오나 괴로울 정도에요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쇼 프리스마스 프리스마스 자 얼라이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비하하지 말까 쓰읍 글쎄 안 돼 하하하하 생각을 못해 자꾸 버지는 게임기 뭘로 할 수 있나요 3DS입니다 3DS 어디갔어 도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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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으악 아 저 녀석이 라잔 오 괜찮네 으으 음 벌랜스 라잔 상대하기 괜찮나 괜찮을 것 같애 으악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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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호우 괜찮네 아이고 아이고 녀석이 허 콕 허허허 떨어졌어 오 신기하구만 콕 여호우 뭐 어떻게 할까요 어디다 설치하는게 좋을까 어디어디어디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어 여기이 그 다음은 여기다가 이걸 깔아요 여기여기여기 이렇게 이렇게 옆에다가 바로 머리통을 내가 어 그렇지 머리통 아 이거구나 빨리 퉉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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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밀어 그렇네 진짜네 오 라잔 거의 다 잡아버렸네 굿 아잇 들어 안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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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서 안먹는다 도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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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들이 진짜 진짜 악마에요 악마 쿤추 뒤를 이를 엄청나 타아 아이케아 이걸 피하다니 자네가 처음이라네 발도술인데 발도를 잘 안왔네 발도술 뿅 퉁얾아아아아아아아나나oty 안나니띌ㅏ아나나나 훠흠흐흑흐흑 멈출세용 PM 우 우 자윗 마냥가 돌리고 어따 어따 뭐해요 오 멋있어 알보즈림 안녕하세요 검색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툴아 머리통 어얼 끝났다 아니네 알게 모르게 즐겨 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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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아 으어얼 머리통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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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란 퍼 ấy한테 내 피를 못 봤구만 아 이럴수사 이런 적이 한두번이 아니야 아아 람뿐스 한테 하찮게 보다가 그 친구한테 머리통이 뜯겨버렸어요 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짓이다 오오 나이스 재개 으으 재개 도람이한테 머리통이 뜯겼어 어흐 오늘 잠 못잘거같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세려크 디조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도란이ней 꿈에서 도람이 나오겠네 아하!젠장 으흐흐흥 아으흐흐흐흐흫 아 괜찮네 또한가 그 다음에 요게 되나 안되네 아이루의 가오가 깃들기 그러게요 이 친구들 오늘 아주 꿀 제대로 봤네 장사 아주 잘 차려먹네 조울형옥 고마워 고마워 드라미 드라미 비룡대검 나의 최종목표 조금 더 있어봐라 이제 한 10차례만 깨면은 괜찮은거 나와주겠는데 아 기대된다 도시락대검 도시락대검을 위하여 버동왕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뭐야 풀방이네 용산춘님 엘덕하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가 누구에요 아프리카에서 채팅 좀 쳐주세요 누가 누구에요 기억 좀 합시다 기억 좀 누가 누구야 어프리카 Fastом 음 음 음 자 just now 원하시는 퀘스트 수준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밥 먹고 밥 먹자 은백의 화련 리오레오스 희소종 한 마리 수렵하기 퀘스트 라고 하네요 고렙케 하면은 우르르르 무너질 듯한 팟이에요 노우노우노 우리 파티를 과소평가하고 계시는구만 한번 해보고 볼일하리겠는가 과소평가야 그거 뭐하지 회성 회성햄머 왜이렇게 많아 극딜 만만세햄머 어떤가 극딜 만만세햄머 네 포펀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음 또 꼬이고 있어 이상해 버그같애 자 보자 섬광옥 글쎄 섬광옥이 필요가 있었을까 어 잘못 생각한거 같은데 갑옷을 세트로 입나봐요 네네네네 지금 나이대 갑옷을 세트로 입으면은 머리통이 터져요 사정없이 터집니다 커스텀을 사랑하자 낮잠을 자다 깼는데 방금 깼습니다 그렇습니까 호호 다음날 힘들걸 언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우스 희소종은 야타마 히로익 잔나발 섬광만 있으면은 금방 잡아요 야타마 히로익 잔나발이 뭐지 어 잘 모르겠지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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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 레우스는 그냥 조충곤이 약인거 같아요 그럴라나 레우스 상대로 조충곤 든 사람을 많이 못봐가지고 헷갈리네 조충곤을 한번 들어볼걸 그랬나봐 왜 햄머 들었지 왜 이딴거 들었을까 글쎄다 저 친구 머리도 완전 돌멩이래서 어 아맞아 수박 두드리려고 그랬었던거 같아요 통통통통통 통틀어 통통통통 머리통을 두드려볼까 햄머 뭐야 아 뭐지 아 고급기마개가 필요해 전장 은하룡 상대로는 고급기마개가 필요하구나 이건 또 몰랐네 몰랐다 몰랐다 전혀 몰랐어 흡 아아 고통 열받았대 열받았다고 하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런 죄장 똥이 될 듯해 똥의 냄새가 나 퉤아 머리통통 아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 아 아 화면 강의 잘못 들었어 왜 햄머 들고 왔을까 저 친구 머리 탄탄하다고 어 그래 단자나 자 어 단자사랑 단자본부 1 옹 잘 통통통 통틀어 통통통 야 야야야야야 왜 왜 왜 난리부르셔야 이거 자 머리통을 통통통통 자 탱탱탱 머리가 잘 익었나 볼까 오 덱인데 던이 걸리긴 합니다 자 탱탱탱 잘 익었나 이거 아 잘 익었나 이거 통통통통통통 야 트롤이다 머리통 어 뭐야 막 이것저것 막 떨어져 이상해 이상해 아 그러고 보니까 섬광탄 가져왔었지 왜 써먹질 않고 있었지 설마 섬광탄이 아까워서 어 저런저런 헌터야 옳지 못해요 오 역시 가난느님 만만세 팅팅팅 잘 익었나 이거 캬아 으악 아 그래 저 녀석 울부짖을 때 가까이 가면은 저거 맞지롱 자 잘 익었나 야 허공 한번 때려보고 머리통통 아잇 퇴아 아 아 아 아이고야 아이고 아 죽었어 아 아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어 아 어 오 오오 혼자서 막 꼬이고 있어 혼자서 꼬인다 혼자서 오오 오오 널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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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속에 감이 날 파악 마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오 그리식 자 머리가 잘 익었나 볼까 힝 힝 으아 젠자 이게 뭐하는 짓거리지 오오 하하하하 윷퍼컷 왓,더 꼬랑지 우오오오? 나를 노리더니 대단해 눈먼 눈먼 물에서 맞고다니네 오 내가 이렇게 사네 머리통 머리 갖고와 머리를 갈고 간다 자 아잇 아 뭐지 왜 도가 안걸리지 아 꼬랑 뭐야 발톱을 그러는데 저 친구는 모르겠다 왜 도가 안걸렸어 왠지 브레스 맞을 것 같애 괜찮네 아 진짜 맞을 것 같았네 오 대구바냐월만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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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석 뭐야 뭐야 어디야 어디야 아 지하 패세요 오 괜찮네 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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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통통! 아유 불.. 죽겠다 오! 따세히 보였어 야마! 때려라! 아 맞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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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3강탄을 가져왔는데 써먹질 않지 아 못 던지니까 안 써먹었을라나? 아 숫돌이 없나요? 아 숫돌이요 어 그렇네 숫돌이 해야되겠네 오 전혀 이종치를 못채고 있었어요 패기를 보여주지 어리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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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멀찍이 빠져있어 멀찍이 빠져서 숫돌하자 노오오오옹 결국에 머리통을 그렇게 톡톡톡톡톡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깼어 아 좀 아쉽네 그냥 차질을 해서 한 대씩 먹여줄걸 그랬어 어 바보 같았네 오? 아 돌멩이가 여기서도 나왔음? 그렇네 여기서 좀 많이 챙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나오는 건 아니네 숫돌이 많이 나오네 숫돌만 나오네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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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룡 홍옥 괜찮네 은하룡을 잡아도 화룡 홍옥을 주는군요 나 이거 모르고 있었던 처음하는 사실 아니 아니 기억을 까먹었었던 거구만 오 안 하시는 게스트 수주 부탁해요 뭐지? 샤가르마가라 도발하기 개세타 발 보관캐네요 이 친구는 또 이걸로 해줘야지 샤가르마가라는 이걸로 해야돼 뭐가 있을까 오오오 아 노 노 노 노 노 노 배짱이 배짱이야 배짱이 이 친구는 배짱이야 배짱이 병구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용 날개가 상위 레이아인가요 기억하기로는 하위였었던 거 같은데 어 아마 하위일겁니다 아마도 아 잘 기억이 안나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어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면은 그냥 깔끔하게 나오는데 하위였었던 거 같은데 기억상 어 하위였었던 거 같아 상위였나 하위였나 기억이 안나 야아 그레이트 응급량 엄청나게 먹었지롱 배복량 엄청 먹었지롱 더블엑스인가 아 차지엑스에요 차지엑스? PD 다음판으로 그럼 차지엑스를 한번 써보겠소 아 멍 대략 정신이 멍 자 사밀치구만 오 사밀치야 이거 사밀치 출동 충고는 재미가 별로에요 오 확실히 그 뭐랄까 오 다른 묵직한 무기가 저는 아무래도 더 취향이라서 저도 동감 조충건 살짝 좀 그래 물론 다른 파티원이 조충건들면은 아 끝 오 나우나도 굿 그렇죠 조충건이 괜히 가충건이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았어 짝쌍 나온게 아니여 욱 엘덁님 옷이 왜 이렇게 이뻐보일까요 어딜 보자 오오 푸릇푸릇하네 푸릇푸릇 푸릇푸릇 푸릇 하닛 어어 뭐지 뭐지 버그인가 어어 이런식으로 충전을 한 다음에 어 가는거야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 버프를 주는거지 오 똘똘하네 이게 아무래도 제일 빠른 방법인거 같애 쓰읍 아닐수도 있고 오 오호 좋네 굿 버시거 한번 더 버시거 오 오 놀랬어 상당히 한번 더 다행이네 캬아 처참 다행이네 헤헤 어 아니 괜찮네 어 아니 어 괜찮네 어 또 떨어졌어 싫다 아 아 아 뭐지 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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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글댕글 찌르고 찌르고 불고 아래에서 싸우는게 더 낫지 않을까 이 친구 어차피 안 박힐거 같은데 어 모르겠다 아 아 아 이딴거 맞다니 잘했어 너어 유 유 유 어 차아 오 어 정신 하나도 없어 퐈퐈 또 떨어졌어 아 참 아 참 불고 불고 아래쪽이 더 나은거 같은데 어 그지 노오 이런 똘똘한 플레이야 완벽한 헌터 아래 아래 머리 호호 데리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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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끔하구나 야 으응 세상에 왔다 데미지 한방이 아닌게 어디야 음 괜찮네 퉤아 머리통 안된다 어 괜찮네요 콕 가공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고 가자 불고 어디에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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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빠꾸 빠꾸 아 빠꾸구나 저수레를 기대하고 있어요 어허 어깨지마라 안죽아요 죽지 않아요 으악 오오 되게 똑똑해 잠깐만 볼수도 있어 괜찮네 문제없다 불고 투하 오오 열 안 맞아줬나 콩콩 어퍼컷 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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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네요 겐찮네 둥기둥기 안돼요 초로에 찬스를 날려버리고 포션이무아 마신당 음 음 음 부시고 요호 종기종기 라이메 아아 너무 까부렸어 너무 까부렸어 아 죽음의 기운? 어 괜찮네 어 위험 좀 만내라 어 무서워 아 무서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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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 괜찮네 부시고 어어 으어 어 헐거 한번 더불어면은 괜찮네요 자갈은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장판과 트랩이 문제가 되는거 같아요 그쵸 개소들은 맞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뭐래도 오오오오 공감 이이 요 녀석 깃옹 이오 호 흐어아 동기동기 돌리고 때리고 돌고 이제 방버프 버프 생각하느라고 연염이 없네 버프버프 아 그럼 버프 양말 찌르고 부르바 머리통 괜찮네 아무런 비해가 없네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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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네 남자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반 수려프작은 백파이프가 좋던데 백파이프요 글쎄요 저는 초반에는 일절 수려피리를 써본적이 없어서 최근부터 시작했거든요 한달 되실거야 피리피리 피리피리 에라 모르겠다 불가 어 어 어 어 네 새끼 머리통 어 소름 돋네 대피 음 괜찮네 돌리고 돌리고 아무것도 안보지지만 어 일단 불었어 잘했어 네 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밑에서 싸우는게 백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 자 자 아 저 자 죽지 않고 있어 말도안돼 내가 안타고 있어 오 신기하네 이질적이네 뭔가 오오 샤갈한테 안죽고 있어 물론 바로도 맞고는 있지만 야호 꼬리를 그냥 이렇게 콕 콕 찍었어 콕 콕 해네 굿이야 대단한 헌터들 잘했어요 그러게요 분노를 상당히 오래 싸웠었구나 피디 부는데 그냥 연염이 없어가지고 으 으 뿜뿜뿜뿜 어 10분이나 지나 있었구만요 이젠 헉토님도 물약 없어도 될 듯 아니야 하하하하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난 아직 물약헌터를 졸업하지 못한 앤송이 헌터에요 음 회복략 그레이트를 한 100개 이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3일 이내에 탕진을 합니다 탕진 젠장 젠장 해송이구만 네 해송이예요 오 안쪽에서 보니까 되게 이상하다 보다 으흐흐흐흐흥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흰흐흐흐흐흐흐 아차아! 오? 오? 어? 어이? 어? 오? 아니!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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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건 어때요? 사실 활 볼 줄은 잘 몰라요 갈갈? 갈갈갈갈갈 아 모르겠어 활은 진짜 못보겠어 가리죠 이거? 제길 햇빛은 아 되려 충궁이 248% 더 좋다고 오 그렇구만 강사 확산 삼수를 보라 오케이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 활 같은 종류의 어 건어 무기 같은 경우는요 도공주가 껴 있는 적을 단 한번도 못봤는데 어 그렇네요 도공이 원래 안 달려있는겁니까 그렇지 활묵이니까 도공이 필요 없으니까 아예 초에 나오지도 않나? 쓰읍 그런가봐 골팡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 안맞은 퀘스트 흐다케야 뭐지 이번엔? 떼검으로 잡기 좋은거? 뭐지? 뭐징? 진멍멍이 진멍멍이 아정 수렴 어 멍멍이 두마리 세트 그래 차지엑스를 리퀘스트 받았으니까 한번 해볼까 차지엑스 활에는 상태 이상이 없어요 속성만 있어요 속성만 있어요 도공이랑 관계있는 답변입니까? 헷갈리는데? 몰라 모르겠어 폭파 유탄병 아 똥이다 폭파 속성이네 머리통을 그냥 부숴버리는 그거네 물속 물속 유탄병 불속 불은 어떤가 열일부 이것도 괜찮아 불속성 이걸로 해봐야지 멍멍이는 불이랑 뭐 괜찮겠지 뭐 아야 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절당 킹 Hi 킹 이끄이칠 킹 이끌이칠 킹 이끌이카 킹 이끌이쉑 킹 이끌이칼